타고난 천성이 저는 아랫사람 노릇은 할 능력이 못되네요. 차라리 거지 노릇이 제격이고요. 아님 방랑자처럼 전세계 떠돌아 다니든지 아님 외진산골 들어가서 자급자죠. 바로 대통령이 되든지 총무원장이 되면 능력 발휘가 가능하지만 대통령 되기 위해 조계종 총무원장 되기 위해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실력 쌓은 손을 비비든 해서 올라가는 건 능력 부족이요. 20살 때 대통령 돼서 최소 25에서 30년 정도 직을 유지해야 내가 계획한 뭔가를 할 수 있겠다 생각 들었는데 그래서 20대 중후반에는 무조건 되어야죠. 언제 아랫사람 노릇함서 차근차근 실력 쌓아 인정받아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감서 대통령 되려고 하면 대통령 되기도 전에 늦고 지쳐버리지 않겠어요. 총무원장도 마찬가지고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세력이 형성되어야 하고 세력을 키우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보선군수대서 보성을 천만평자급 자족수행공동체협동조합 동네로 만들어볼까 생각하고 작년 보선군수 출마하려다가 도움받을 곳이 없어 출마 못해봤는데 언감생심 뿐만 그럴싸하지 능력이나 세력은 전혀 없었기에 23살 무렵 우연찮게 정보지 광고 보고 가락동 빵집에서 6개월 쉬다 생활하면서 반죽하고 굽고 튀기는 거 해봤는데 취미삼아서는 하지만 업으로 평생하지는 못할 것 같아 나와서는 다시 25살까지 허성세월하다. 근데 한 바퀴 돌고 들어와서 TV 켰는데 주성치 주연의 서유기 영화 보고서는 저리나 함 가볼까 생각들어 다음날로 보성대원사 가니 큰절로 가는 게 좋겠다고 해서 어디 큰절로 가면 되냐고 물어보니 송강사 가라고 해서 다음날로 송강사 가서 행자생활 거쳐 스님 되었네요. 행자생활이 군대와 비슷한 점이 있어 1시간이라도 먼저 오면 상행자가 되는데 제가 들어오고 나서 한 달 정도 되니 밑으로 10명 넘게 와서 편하게 행자생활 보냈고요. 군신체검사에서도 5급 판정 받아 완전 면제 완전 신이 아들이네요. 복 많은 인생이고요. 물론 저도 고딩 때 만화방에서 신이라 불리는 사나이란 만화책 보고 나서는 군대 가면 인간병기 만들어주는 부대 들어가서 군생활하고픈 생각도 갖고 있었고요. 거기에 보태서 대통령 되면 낮에는 청와대에서 활동하고 군대의 초절정 인간병기가 될 수 있게 훈련시켜 전세계 지하조직을 장악 후 밤에는 지하조직의 대부가 되어 낮에 처리가 안 되는 건 밤에 처리하려는 상상에 빠져서 세상의 삶을 전개해 나갔고요. 그야말로 제 능력이로는 실현 불가능 그러기에 주저없이 망설임 없이 절이나 가볼까 생각나자마자 다음날로 출가 처음에 멋모르고 죽노릇했는데 생활에 나가다 보니 제가 뜻했던 바가 절에서 다 실현되었네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이 와서는 뭔가 더 하고 싶고 갖고 싶고 해야 되는 그 뭔가가 더 이상 생기지 않네요. 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겠고요. 오로지 한 가지 아라한과 증득후더 이상의 남이 없는 거 말고는요. 인생이란 게 삶이란 게 참으로 요상방상에서 기는 남수껍만 누난 게 然後 다스érims 남수껍만 써난 게 남수껍만 아르바이트 참하나 남수껍만